아주경제 독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흘러서 벌써 올 한해 마지막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마신히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풍성한 한가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